무빈아, 여긴 어쩐 일이야? 어머니, 잘 가주세요. 그만 일어나라. 니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고 있었구나. 사모님. 예. 뭐가 어째? 아닙니다. 초은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무빈이 오늘 여기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쪽이 초은이 생모로군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알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유명한 무당집이 바로 여기였구나.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무당집. 어머니. 왜? 내가 틀린 소리 했니? 눈으로 보고도 여기가 오고 싶어? 내가 초은이 안 된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였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이 못난 놈아. 진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여러 소리 안 해도 네 처지가 어떤지 네가 더 잘할 거라 믿는다. 초은이가 어때서요? 초은이 초은일 뿐이에요. 닥치지 못해?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한데 어느 쪽이 더 영험한가요? 그쪽이에요? 아니면 초은이 너니? 아무래도 초은이 너겠구나. 발 뒤에 앉아있다고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니?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나 여기 손님으로 왔다. 점 벌어. 여기는 무녀들이고. 걱정하시는 일 없을 겁니다. 초은아. 그만 믿어도 되겠니? 믿으세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못난 놈. 애미 가슴에 못을 받고 집안에 먹지를 내놓은 분수가 있는 거지. 뭐가 어쩌고 전체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제가 지금 말이야. 진정하세요, 사모님. 그만 좀 안되지 마세요. 엄마. 엄마. 다시는 풍팔 일으키지 마라. 내가 봐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가. 어서 앞장서.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어디서 만나든가 앞으로 어머니라는 소리 하지 마라. 남들 알까 두렵다. 뭐해? 당장 나오지 못하니? 그만 가세요. 조은아. 당장 나와, 당장. 조은아. 혼자 입고 싶어요. 조은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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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이. 사이. 아멘